안녕하세요 EBS 시청자 여러분 제구 아이디 광희입니다. 제가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최고의 요리 비결의 레시피를 맡고 있는데요. 오늘 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. 맞아요. 피자랑 나 지금 처음이에요. 매일 아침 맛있는 요리, 즐거운 요리, 건강한 요리 레시피 보고 가세요. 광희의 최고의 요리 비결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매일 아침 10시 30분으로 만나요. 안녕.